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8장 48절로 5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로 5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며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다만 나는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너희는 나를 멸시하는구나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를 위해 영광을 구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심판자이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은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니 당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다는 말이오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소 당신은 대체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하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내 영광은 헛된 것이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바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내 아버지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만약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나는 분명 아버지를 알고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나를 보리라고 기대하며 기뻐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나이가 50세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돌을 들어 예수께 던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피해 성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 오늘도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논쟁이 계속됩니다 요한복음 2장 이후로 유대인들은 이렇게 놀라운 표적을 행하는 예수님 이분이 과연 누구신가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께서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가 아닐까 그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리스도 메시아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으로 오셨기에 과연 메시아가 오신다면 이런 모습일까 그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것은 이미 전제를 하고 그럼 과연 이분은 누구일까를 놓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이런 저런 방식으로 지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 결론 지었던 것이죠 아마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생각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선지자라 이야기 안으시고 메시아를 위한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진실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자신을 그렇게 밝히시는데 그것만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진실을 외면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는 이런 행동은 마귀의 자녀들이나 할 수 있는 마귀를 닮은 행동이라고 그렇게 정곡을 찌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냥 못 알아들으면 내버려 두고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논쟁을 일으키고 시끄러운 일을 안 일으켜도 될 텐데 굳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논쟁을 일으키고 시끄럽게 하실까요? 이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내가 더 너희보다 논리가 앞서지 않느냐 내가 말로 너희를 이기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말싸움에서 이겨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공격적으로 대하는 저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논쟁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저들을 위한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행하는 모든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힐란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48절로 5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며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다만 나는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너희는 나를 멸시하는구나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를 위해 영광을 구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심판자이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자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죠 당신이야말로 사마리아 사람이고 당신이야말로 귀신 들린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개보다 더 못하게 여겼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 제정신 아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정신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 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일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이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 그런데 어째서 그런 나를 너희들은 이처럼 멸시할 수 있느냐 여기 헬라어 단어에 보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다라는 단어와 그리고 예수님을 멸시하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앞에 글자 A자 하나 영어 표현에 이렇게 나오죠 I honor my father You dishonor me 마치 honor라는 단어에 앞에 dis자를 붙이면 반대 의미가 되는 것처럼 헬라어에서도 여기 이제 티마오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아티마소라는 단어 이 글자를 같은 어원에서 가져와서 같은 뜻으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공경하고 존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너희는 나에게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구나 이렇게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존깃해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능욕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분을 멸시하고 있다면 결국은 영광 돌리는 그분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빌리포스 2장의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요한이 처음에 1장에서부터 밝힌 대로 태초의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원한 멸망과 죽음으로 치닫는 우리 모두를 건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 뜻을 이루기 원한 것이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신 것이고 이처럼 사람들의 멸시 천대를 받아도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그분을 존깃해 하는 일이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잘 아셨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예식을 치르고 제사를 지내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니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그분을 능욕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기도를 드리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지 아니면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뜻이 관철되어야만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주옵소서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내 뜻은 이런 것이지만 아버지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하십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화롭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1절이죠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대담한 이 발언을 하시죠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 뿐입니다 그런데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많이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52절로 5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은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니 당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다는 말이오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소 당신은 대체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하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내 영광은 헛된 것이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바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내 아버지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만약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나는 분명 아버지를 알고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나를 보리라고 기대하며 기뻐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나이가 50세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돌을 들어 예수께 던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피해 성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에 유대인들이 발끈하죠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도 죽었는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맛보았는데 당신이 도대체 누구라고 당신 말을 지키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말을 할 수 있어 당신은 당신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 사실은 바로 여기 유대인들이 질문했던 이 질문이 요한복음의 기저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누구이신가 예수님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적이 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 보리라고 기대하며 기뻐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나이가 아직 50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요 그러자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여기 영어 표현에 Before Abraham was born I a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I am 이 I am이라는 이야기는 사실 문법상으로 하면 틀리죠 I was라고 해요 나도 그때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I am이라는 말은 출애국기 3장에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당신이 도대체 누구라고 저들에게 가서 이야기해 줘야 됩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돌을 치려고 했던 것이죠 신성모독죄를 빙자해서 돌로 치려 했던 이유가 그들도 알았던 것이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이들도 듣기는 들었어요 믿지를 못하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과연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내게 필요한 것이 떨어질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듯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까 내가 병에 걸렸을 때 그저 나를 치료해 주는 분입니까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폭풍으로 만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내가 가늠하여 현장범으로 죽게 되면 나를 도우시고 용서하는 그런 분입니까 물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단지 거기에 그친다면 그냥 그 정도의 분이고 거기에서 맞춰진다면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램프 속에 가둬둔 진이처럼 여기 있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나를 도우시는 램프 속의 진이가 아닙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를 돕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치료하고 아닙니다 내가 주어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나, 나, 나 내가 주어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오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발에서 우리가 발에서 신을 벗고 엎드려 경배해야 할 하나님 I AM 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에 대한 것도 아니고 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냥 나를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생각으로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알고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삶의 순간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라 시인하며 주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 인생이 내가 중심이 아니요 내가 주인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따라 내 뜻을 위하여 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구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존귀케 하며 경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가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존귀케 되어지고 그분 만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예배받으실 하나님이심을 알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이 주 앞에 참으로 나만을 생각했고 나의 뜻만을 이루기를 원하여 달려왔던 인생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금율이 여겨 주옵소서 일상이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큰 그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려진 나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심령이 주 앞에 온전히 찢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인생이 이 삶이 오직 하나님 한 번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닫아내는 그릇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의 성령 부어주시고 오늘도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을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종 내 뜻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긍율이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 중심의 인생인 내가 주인인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던 것처럼 내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과 행동들 역시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효통 역사하심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땅끝에서 주의 생명의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추가나옴 나이다 아멘